전북 극동방송이 시험방송 송출과 함께 한홍근 지사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익산 영생교회 박용호 목사는 영적으로 침체되어가는 시기에 보금 전파의 사역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한홍근 신임 지사장은 전북 극동방송이 전북 지역 보금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기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 극동방송은 2018년 9월에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오는 4월부터 전주와 익산 지역 등 전라북도 모든 지역으로 보금 전파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